제주도로 성교도 성교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먹밥을 하는데 많이 와서 드세요. 맛있습니다. 강아지 시작! 제주도 화이팅! 제가 제주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섬리에 따라서 만나고 생각합니다.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놈 특별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변화되기를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소를 어떻게 되겠습니다. 주먹밥팀에서 제주도팀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